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인 공무원들이 중국 연수에 나섰다가 버스가 추락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전북에서는 8명이 연수단에 포함됐는데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월부터 1년 과정으로 교육을 받아온 전국의 5급 공무원 143명은 지난 29일 닷새간 일정으로 중국 연수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진인성 지안에서 이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 6대 가운데 한 대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에는 전북 도청 소속 공무원 김 모 씨도 타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 씨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김 씨 외에 전북 도청 소속 3명과 정읍 씨와 김재 씨, 남원 씨와 순창군 소속 1명씩이 함께했는데 다른 버스에 타고 있어 사고를 면했습니다. 전라북도와 4개 시군은 밤새 촉각을 곤두세운 채 소속 공무원의 상태 등을 파악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대책본부를 꾸리는 동시에 피해 공무원 가족을 위한 대기실과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등 밤새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